이 상상포럼이라고 했잖아요. 이 상상이라는 말이 뭘까요? 경북 상주의 옛 이름입니다. 저희 경상북도 상주 출신의 저희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공공기관 또 공직에 문 닫고 있는 향후들이 저희 고향을 사랑하는 소년대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 다섯 개의 분과위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중 한 개의 분과위가 봉사 분과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신 송파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. 오늘 공연 중에 흥이 너무 넘쳐받고 주체를 할 수 없다. 이러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흥겹게 춤을 추셔도 됩니다. 춤을 아주 신나게 잘 추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저희가 더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. 기대해주세요. 네.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이제 진행해볼까요. 조금 전에 김현순과 사물놀이패들이 흥을 돋아줬잖아요. 자 우리 신덕원 외 2인분이 저희 생산포럼의 최고의 장구 스타들입니다. 생소판 연주와 장구 스타들의 장구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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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